자세한 건축법부터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찾으셨죠.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5번입니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건축 면적과 관련된 사항으로 생활 폐기물 모든 건물에 설치되었을 때 그 부분만큼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해 있는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그 대상은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인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모든 건축물의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건축 면적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우선 1번 지하층은 청소에 산입하지 않죠. 지하층은 청소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2번 보행 통로 찾으셨죠. 차량 통로나 보행 통로나 높이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건축 면적이 제외되는 것으로 통로라 불리는 것 그리고 지하층의 경사로라는 것, 높이 1m 이하라는 것,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에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청하라는 말 기억나시죠? 청하는 공제 대상인데 모든 건축물은 청하 끝부분으로부터 1m까지 공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옥은 2글자이기 때문에 2m, 전통사찰은 4글자이기 때문에 4m, 후퇴한 곳에서 건축 면적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 한번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 공동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 놀이터, 조경지설, 전기실, 기계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지하층은 용정률 산정 시에 옆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주십니다. 2심권입니다. A는 옆면 작게가 100제온메타인 건축물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하였다. 신고 수리되었다. 다음 중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신고하게 되면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의지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A 창고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신고 외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받아야 된다. 농지는 땅에 관한 인허가 절차인데 건축신고를 하면 땅은 부속토지는 종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지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건축신고하게 되면 농지전용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위지의 대상인 시에 따로 받는 것 아닙니다. 3번입니다. 창고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신고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오른 지문입니다. 그리고 4번. A가 건축에 착수한 후 건축주를 B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창고 신축 완료하게 되면 사용승인 신청해야 한다. 사용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받거나 건축신고한 경우 공사 완료하게 되면 애초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사용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승인 대상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과 관련된 허가 신고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승인 받애되고 가설 건축물은 허가받아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는데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승인 대상입니다. 반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 공사 현장 보게 되면 현장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 사무소는 주된 용도이다. 부속 용도이다. 부속 용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 시에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완료한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에 공사가 완료된 때 사용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승인은 공사 진행했던 건축주가 공사 완료하게 되면 사용승인권자인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7일 이내 금사 실시하고 합격한 때 사용승인에서 발급하며 불합격한 때는 재시공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장 하자 많은 아파트 만들어 놓은 게 부땡이라는 곳이 있고 중땡이라는 곳이 있으며 호땡이라는 곳이 있고 서땡이라는 곳도 있는데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시죠. 하자 빨리 고쳐준다. 천천히 고쳐준다. 그동안 피해볼 건 다 피해보시거든요. 그래서 부땡, 중땡, 호땡, 서땡은 잘 조심하자. 괜한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거 하자 있는데 불구하고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이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용승과 관련된 처리기간은 며칠이다? 7일. 설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여기에 해당된다?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승과 관련되어서는 저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재미로 우리 하나 봐주시는데 바로 27번입니다. 오른쪽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사용승이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금사 받은 것으로 본다. 잘 모르지만 건축물에는 전기설비나 통신설비 당연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전기설비 등은 주종관계를 따지게 되면 주물이다, 종물이다. 종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승인 받게 되면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금사 의제를 하게 됩니다. 4번 맞습니다. 다만 이 의제사항에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주차장, 소방설비 대상 아닙니다. 소방설비와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의제 대상이 못된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으로 1번 사용승인 지정은 건축주가 신청하는 것이지 감리자가 신청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2번 도시군 계획설례에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위한 허가받은 경우 따로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사용승인 대상이죠.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이 사용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2년입니다. 3년이 아니라 2년. 그리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제한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여기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조경 등을 하지 못해 한겨울에 건축공사 완료했을 때 4월에 조경할 것 조건으로 임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데 저 임시 사용승인 받게 되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분양하고 잘 때 분양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되어서는 답답한 사람은 허가권자이다. 건축주이다. 그래서 저 임시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데 답답한 사람은 건축주의이기 때문에 알아서 빨리 정식 사용승인 받고 건축물 대장 만들어져야 할 만 소유권 보증 등기하고 이후 분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답하신 거죠. 그리고 5번입니다.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사용승인하려면 특강에 동의받아야 된다.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사용승인의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원칙적인 사용승인권자이기 때문에 따로 특강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답을 4번으로 나는 맞췄다. 다음에 맞출 거다. 다음에 맞추시면 됩니다. 하여튼 26번과 27번은 의지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농지와 관련된 전용 허가, 건축허가 받게 되면 의제 처리되는 사안입니다. 따로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린 게 있었습니다. 주차장과 소방설에 대해서는 따로 인허가 받아야 되죠. 소방설과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받았다고 의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기억해놓습니다. 28번입니다.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우선 1번입니다. 건축허가 담장은 건축허가 수직면 넘어서는 아예 된다. 지표 아래는 예외 인정된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264, 364 기억나시는데 특별히 작물재배사의 경우는 264 적용할 대상 아니죠. 그래서 작물재배사 설치된 대지는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264, 그리고 364는 공장이었습니다. 작물재배사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그래서 축사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했던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을 이용하고 있는 4시상의 통로 주민부터 4시상 통로 가로 해놓습니다. 조류로 정하는 것인 경우 건축법상 도로는 이해관계인 동의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지정.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도로 설치와 관련된 법령이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주의 통행권이라는 게 도로 신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공법에서는 국토의 갱빛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설치 방법.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주의 통행권과 관련된 민법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법 잘하기 때문에 공법 시간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죠.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 설치하게 되면 도시군계획설로서 도로용지를 수용함으로써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도로 설치 방법은 수용 방식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허락받아 도로 설치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 설치하는 것은 수용 방식이다. 수용 외 방식이다. 수용 외 방식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 새로 만들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저 토지 소유자를 이해관계인이라 표현하며 저 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면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해관계는 소유자가 아니라 도로를 사용하는 자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 도로 지정 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것 공익에 부합한다. 공익에 위배된다. 공익에 부합하게 됩니다. 공공공리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 지정 시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는 것이 곤란하다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도로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외국에 이민 가거나 사시상의 통로로 인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 얻기가 곤란하면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반면 도로 폐지는 공익에 부합된다. 공익에 위배된다. 위배됩니다. 그때는 예외 있다 없다. 예외 없이 도로 사용하는 자의 동의 얻는 때만 도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지정하는 때만 인정되고 폐지 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폐지하는 것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공복리라는 말 이해되신다고 하면 지정은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외 인정하는 반면 폐지는 변경은 공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폐지 시에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이만하면 무조건 드린 것으로. 4번 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건너드시고 5번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투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5m 눈에 보이시죠. 29번입니다. 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답은 3번입니다.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계가 1000조메타인 물류시설 연면적 1500조메타 미만의 물류시설은 조경 대상에서 재배시키는데 그 위치가 주거적 상업지역의 경우는 소규물할지라도 조경 대상입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그리고 1. 녹지지역 눈에 보이시죠. 나무 안기 때문에 조경 의무 없습니다. 2번 도시군 괴핵시설 한조 밑에 가설건축을 찾으셨죠. 가설건축의 존속기간은 몇 년? 3년. 가설건축의 존속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만에 가설건축을 철거 예정이기 때문에 나무 심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4번 농림지역 눈에 보이시죠. 축사 눈에 보이시죠. 둘 중에 하나만 걸리더라도 조경 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값 1500조미터 미만 대지 면적이 5000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은 조경 의무가 생략되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나는 조경은 꼭 열심히 하자. 30번입니다. 건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 1번입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 얘는 그냥 건축물이다. 고층 건축물이다. 고층 건축물이라 적혀져 있지 않는데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일 때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을 아셨다고 하면 충분합니다.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고층 건축물인데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오른쪽 분입니다. 2번입니다.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것은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인데 문화 집회 설 설치 대상입니다. 아파트 연립택 설치 대상인데 동물원 식물원에서 사자, 코끼리 훔쳐가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cctv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동물원 식물원은 범죄 예방 기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리 연구소란 말 기억나시고 도서관 기억나시죠. 연구소와 도서관에는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연구소나 도서관에 cctv 설치하게 되면 연구 자료가 외부에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 기준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을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공동택에 해당되게 되면 모두 범죄 예방 기준 설치 대상인데 단독택에 해당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은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다중택이나 단독택은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다중주택은 하숙집이고 협의의 단독택은 우리 가정집이거든요. 집안 가족끼리 돈 들고 가면 도둑놈이다. 그냥 용서해준다. 친족 상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얘는 설치 대상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은 cctv 설치할 수 있는 광해 단독주택 중에 규모 큰 주거 형태로 인정되는데 얘는 소규모이거든요. 그래서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만약 다중주택은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나는 이해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기준 설치 대상 적용 대상과 관련되어 아파트 연립 다세입택 등은 적용 대상인데 광해 단독택 중에 다가구 주택만 적용 대상입니다. 다중주택은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지능 건축물로 인정받은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115% 완화 적용할 수 있다. 3번 틀립니다.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 높이 제한을 115% 완화할 수 있고 조경의 경우는 80% 완화하는 것이죠. 조경 100점이 탈 상황이라면 85점이 탈하면 충분하고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 피지안을 115% 완화시켜줍니다. 여기 지능 건축물은 우리 학원 있는 건물의 경우는 승강기나 또는 통신 소방설비 등이 여러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이를 중앙제어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설설비 갖춘 건축물을 지능형 건축물이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인증을 받게 되면 허가권자는 해당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조경 85% 용적률과 높이 제한의 경우에는 115%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건폐율은 완화 대상이다. 아니다.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라는 말 사실였죠. 비상용 승강기 설치해상은 높이 31m 초과는 건축물이 비상용 승강기에 설치해상입니다. 높이 31m인 초과와 31m인에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엔 들어가지 않지만 30m 초과는 건축물이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이지 8층이라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높이 31m 초과 초과 30m는 같다 다르다. 네. 그래서 그렇게만 5번입니다.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각 세대가 둘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발코니에 피난 안전구역이 아니라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피난 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간이고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소방용도의 공간은 대피 공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아파트의 층고는 3m이거든요. 그런데 복도식 계단이라고 하면 직통계단 둘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계단식 아파트라고 하면 직통계단 하나 사용하는데 아래층에 화재 발생하면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탈출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럴 때 발코니 쪽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이서스는 계단으로 또는 현관으로 탈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발코니 문 열면 그냥 사뿐하게 밖으로 나가시면 되죠. 그리고 2층의 경우는 층구가 3m인 경우로서 발코니 문 열고 살짝 뛰어내리시면 전혀 다치지 않고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고 그리고 3층에 있는 층구는 층구가 6m가 됩니다. 조심히 떨어지면 발목은 삐을 수 있지만 생명의 지장 없는데 여기 4층에 해당되게 되면 층구가 9m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죽을 사짜지 않습니까?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발코니에는 이웃 세대로 탈출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이상의 층에 계단 등으로 탈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코니에 경계벽이 있거든요. 그 경계벽을 발로 차시면 옆의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대피 공간이거든요. 나는 몇 층에 살고 있다. 이 시중에 보시면 발코니에 보시면 뭐가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표 공간과 관련되어서는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직통계단 2개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표 공간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정리해놓아야 됩니다. 30분 같은 문제는 우리 시험에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인데 이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을 우리가 너무 잘 아시면 출제위원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다만 올해 개정된 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의 개정입니다.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는 소방관 진입창 기억난다.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상용 승강기 설치해 있거라. 대피 공간이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때 대피 공간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 대피 공간은 아파트로서 몇 층 이상 4층 이상에 직통계단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 공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적인 것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1번 피난용 승강기 작년에 개정되었거든요.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이 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4번에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높이 31m 초과하는 건축물 그리고 승용 승강기라는 게 있는데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합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승강기와 관련되어서는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세 가지를 건축물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각각의 설치 대상이 무엇인지 꼭 한번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는 저 정도는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렇게라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31번입니다. 공개 공지 등의 학부에 관한 수명 틀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00분의 10 앞에 건축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 우선 1번입니다.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은 일준 상준이란 말 기억나시죠? 일반 주거 지역과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과 준공업 지역. 그리고 최근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한 곳은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바다 면적 값 5천 종사 이상의 종업 운 판문 속입니다.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치배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판매시설 중에 농산물 유통시설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공개 공지는 대지에 직접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 공개 공지 사용에 방해될 수 있는 물건 적재 그리고 출입 차단하는 시설 설치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개 공지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10 앞에 건축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 뒤에 이상이 아니라 이하 그리고 5번에 용적률과 높이의 제한 규정을 각각 1.2배 완화시켜줍니다.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30번입니다. 4번 5번입니다.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이것 복리시설 말하는 것이거든요. 조민 공동시설은 복료시설이고 나머지 4가지는 부대시설입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33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2번입니다. 80% 이상의 대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확보하거나 아니라 확보하고 엔드 개념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1번은 조합원 모집 신고와 관련된 절차로서 50% 이상의 대지 사용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7월 24일 날 대폭 개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일건 출제되게 될 겁니다. 만약 조합이 시험에 나오지 않다면 등록사업자가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덴트 조합 세 가지로 구성되며 그중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조합 설립인가 요건 갖춘 때 조합 설립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주택조합은 조합세 건설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하고 발기니 시군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은 신고 전할 수 있다. 신고 후회한다. 신고 후회. 신고 후회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모집한 조합원 모집한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모집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 돼야 되며 최소 몇 명 이상? 20명 이상 확보한데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받은 자는 주택건설 예정지 100%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2년 내 인가 받지 아니하면 조합체 건설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하고자 한다면 가입자 20% 이상이 총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가입자 총수의 얼마? 3분의 2 이상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의한 때 동의한 때 조합주택건설 사업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가 받고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고 하면 조합 배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전체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며 지역 직장검색조합의 경우는 조합 구성원의 권리 의무를 규약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둘 이상의 민간이 뭔가 개발사업하게 되면 규약을 만들어야 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사업하게 되면 시행 규정을 만들며 법인이 뭔가 사업하게 되면 정관 만들어야 되죠. 법인인 때는 정관 공공이 개입하게 되면 규정 민간 둘 이상이 사업하게 되면 그때는 규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 규약에서 정해놓고 있는 조합 해산 요건을 충족한 때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에 조합세 건설 사업의 종결 여부 결정하고자 한다면 가입한 자 얼마 20% 이상이 총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가입한 자 중에 얼마 3분의 2 이상이 동의함으로써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개정 자료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때 보고 안 봤다 볼 시간이 없다 볼 시간이 없다 아마 제가 다음주에 여금만 되면 최근 6년치의 오답 지문들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틀린 질문이거든요 기출문제에서 우리 시험과 간평시험과 관리사 시험 하여튼 건축사 시험 해가지고 기출 지문 중에 틀린 것만 쭉 모아놓은 게 있는데 한번 시간나면 보는 게 좋을걸요 일단 헤드라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는 지역 직장 리 모덴트의 조합은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도록 돼 있는데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뭐하고?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설립과 관련된 사안으로 특별히 인가 받아 지역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택 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용 금사 받은 날까지 조합 구청원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을 확보한 때 지역 직장 대주자의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50% 이상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가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여 설립하는 지장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시는데 조합원 자격은 국민택 공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받아 설립하는 리모덴트 조합의 경우는 대수선형의 경우는 10년 지난 때 대수선형 리모덴트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증축형 리모덴트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15년 경과되어야 하며 조합원 수에 대해서는 제한 없습니다 리모덴트 조합은 단지 전체 리모덴트 사업과 동별 리모덴트 사업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로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공동택 소유자이거나 단지 상가인 복리설 부대실 등의 소유자만 조합원 될 수 있고 무죄세자는 조합원 될 수 없습니다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민 동의 필요한데 그때는 3분의 1입니다 전체 리모덴트 하고자 한다면 전체 3분의 2와 동별 2분의 1입니까 과반수입니까 과반수 들어본 적 없다 그리고 한 개 동을 리모덴트 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를 리모덴트 하고자 한다면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 동이 받아야 되고 이렇게 설립된 리모덴트 조합이 리모덴에 대한 허가나 사업계약 승인 지정하고자 한다면 단지 전체 리모덴트 하고자 한다면 전체 75 동결 50%의 동의 받아 리모덴에 대한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는 리모덴트 인허가 조건이고 3분의 2는 조합 설립 요건이라는 것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주택조합은 조합 모집 신고한 날부터 2년에 인가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해야 되죠 인가받고 3년 내 사업계약 승인 받지 못한다고 하면 해산 여부 결정해야 한다 방법 기원하십니다 특히 사업 종결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가입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고 가입자 얼마? 3분의 2 3분의 2 찬성으로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조합의 경우는 해산과 관련된 결의 요건을 규약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 규약은 각각 다를 수 있거든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뭐만? 조합 모집 신고하고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종결 여부 결정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가입 신청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한다 그걸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주택조합에는 임원 달기인 총회 그리고 조합원으로 각각 구성된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특별히 이 임원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점이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임원 발기인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음 날 상실합니까? 당연히 상실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음날 타격 상실은 도시개발법에만 적용된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임원 등은 주택조합의 업무를 중개업자 등에게 맡길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업무대행이라 표현하는데 임원은 업무대행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 등이 업무대행자로 선정된다면 이 달은 발기인 조합에 임원 된다 못된다 못된다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임원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발기인과 관련되어서는 주택조합 조합은 모집 신고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원래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발기인만큼은 조합인가 전에 활동한 자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는 언제? 조합은 모집 신고한 때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걸 잘 챙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총에 대해서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은 모집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 설립인가 전에는 시군 구청장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게 되는데 조합은 충원, 조합은 충원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조합 만들어진 이유이죠 조합만 설립인가 받은 때만 조합 구성원은 조합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충원 등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은 충원한다 제가 할 수 있다 재무집 할 수 있다 그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합원 지휘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지역 직장투핵조합의 경우는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교체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 결혼 발생 시에 충원 가능한데 조합원이 사망하면 상속한 자가 충원 대상이 되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 승인 지휘를 양도하게 되면 양수한 자가 조합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주택조합의 추가 모집, 변경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진청까지 할 수 있고 충원하거나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그 대상의 자격 판단 시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추가 모집 등은 변경인가 등은 언제까지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그리고 자격 판단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런 주택조합은 조합계획 건설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 업무와 관련되어 우리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공택지는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등록사업자 소유한 공공택지는 조합계획 건설용지로 사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업무대행,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을 중개업자 등에게 맡길 수 있거든요 여기 업무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한다면 법인은 자본금이 5억 이상이고 개인의 경우 자선평가액이 10억 이상일 때만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있고 업무대행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원 가입 알선 외에 계약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자금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에만 맡길 수 있다? 신탁업자에게만 맡긴다. 그것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종교업자도 업무대행 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거나 또는 개인으로서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이 되면 지역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 알선 업무 대신하는 것도 돈벌이 되지 않겠습니까? 10억 있으면 일 안 한다? 10억에서 11억 바랄 부스 2장 그리고 요트 살려고 하면 30억 넘게 있어야만 요트 살려고 하시던데 한번 보신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처리해야만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1번 조합원 모집 신고와 관련되어 50% 이상의 사용권 눈에 익으시고 그리고 3번 조합원서는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금사일까지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최소 20년 그리고 4번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몇 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2년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은 3년 안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주택조합은 인가 받는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고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면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은 3년 안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3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했을 때 해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눈에 익으십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조합원 모집 신고와 하고 2년 내 인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가입 신청자 몇 퍼센트? 20% 이상이 총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그 신청한 자 얼마?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사업종결 요구 결정하여야 한다 그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4번 5번 묶어놓으시면서 해산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 기억해놓으시고 사업종결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함사분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자는 국가 주택공사만입니다 지방공사는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표본설계도서라는 말 차지였죠 여기 표본설계도서는 가끔 아파트 건설하게 되었을 때 시행자가 여러 다른 사람인데 불구하고 설계도면을 통일하면 아파트 내부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저 표본설계도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주택공사와 지방공사와 등록사업자가 표본설계도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표본설계도서 사용한다 못한다 조합은 지역적조합이나 지역적조합은 조합적 건설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해산인가 받아 해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합은 설계도서를 두 번 세 번 반복해 사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 시험에 지역 직장 주택조합이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고 표본설계도서 작성한다 그런 취지 주문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주택조합은 표본설계도서의 작성 주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표본설계도서를 작성하게 되면 누구에 승인받아야 된다 국장 승인받아 사용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은 공구별 분할 사업인데 적용 대상은 단지 규모가 600세대 이상일 때 가능하죠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이고 공과 공사의 경계는 폭 6m 이상일 것 작공 신고와 사용사 따라할 수 있죠 그리고 3번입니다 착수기간 연장되지 않는 한 5년 범인의 5년 이내 공사 착수하여야 한다 시작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만약 연장하게 되면 1년 범인에 연장할 수 있죠 정당 사유가 인정되면 몇 년 1년 범인에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움 여기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임의적 취소 대상이다 필수적 취소 대상이다 임의적 취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정기한 5년의 공사 착수하자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사업체가 부도 바살하거나 사업체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수유권 상실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할 수 있다 그 때도 할 수 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사업체의 규칙 사유로 주택건설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입주 예정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항상 임의적 취소만 주지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취소는 없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특별히 부도 파산하거나 대지수유권 상실할 때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는데 주택 분양 보증된 경우에는 취소 대상이다 아니다 주택 분양 보증했다고 하면 한국토지신탁에서 분양 보증한 것으로서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더라도 신탁회사가 대신 아파트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코아루이거든요 나는 코아루 아파트 단지 들어본 적 코아루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분양 보증받아 원래 사업체가 공사 완료한 것이 아니라 신탁업자가 대신 공사 완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분양 보증받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에서 제외 지킨다 금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은 기부 체납에 관한 사항으로 끝에 요구하여서는 안이 된다 긍정문으로 끝납니까 부정문입니까 부정문 그러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3.24번은 답을 5번으로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농지법 위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농지법 종합문제에 있어야 됩니다 이 резерв의 섬 성대 성대 어려운 800 소세 성대